안녕하세요 반월당 노뎀나무입니다 오늘 약속드린 대로 눌렐라 이렇게 제가 어 다시 방문을 했어요 잠깐 요거 청치마에 원피스 청치마한테 수박 표표를 그려놓으셨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요거는 원피스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뒤는 이렇게 생겼구요 원피스를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일하실 때 작업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가격이 45,000원이라고 합니다. 45,000원. 자, 매장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이것도 이쁘다, 이거. 네, 이거는 마예요. 이건 마. 그래서 마조끼 원피스 롱인데, 너무 시원하고 좋죠. 그러니까 원단도 되게 시원하고, 이런 거 다 그냥 프리사이즈라, 그쵸? 근데 요거는 6677. 아, 6677. 요거는 그 앞에 요거는 88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6677. 이게 꽃이 뭐예요? 요거는 양기비를 약간 변형해서 그린 거고요. 아, 조문하실 때 뒤에도 이렇게, 끝에 이렇게 양기비가 그려져 있어요. 이 안에 속지는 아니에요. 속지는 아니고, 요거만 양기비 원피스, 쫓기 원피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요건 얼마? 요거 지금 98,000원. 98,000원. 같은 유로 요거. 네, 요것도. 어우, 요것도 너무 이쁘다. 요거는 꽃이 잔잔한 이렇게. 요렇게. 그래져 있고, 베이지. 이거는 88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와. D는 이렇게 포인트. 사장님이 이렇게 또 끝에. 아, 그냥 면티 같은 거 있어요. 면티가 들어있고. 88, 88까지. 요거는 가격이 98,000원. 만약에 가격을 잘 모르시겠다 하면 나중에, 사진을 캡쳐를, 이 꽃그림을 캡쳐를 하셔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얘가 98,000원. 얘가 98,000원. 요거 이제. 와, 청치마. 오, 너무 이쁘다. 고양이. 고양이죠? 네. 고양이. 아, 귀여워. 귀여워. 이것도 사이즈는 한 8팔까지. 네, 8팔까지 돼요. 어. 빠르게 하고 부드럽고. 네네네. 와, 청원피스. 8팔까지 된다고 합니다. 요거 가격 얼마? 7만원. 네. 고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청원피스. 7만원. 네. 흰 티시천에. 와우. 요런거는 외출봉. 네. 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고 이뻐요. 하트도 있고. 네. 오, 너무 귀여워요. 고거는 얼마? 요거 12만원. 12만원. 네네. 그것도 8팔까지. 네네. 원단은 그게 뭐예요? 요거 면티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지난막. 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뒤에 포인트를 주면서. 앞에도 요렇게. 아, 네. 귀엽네요. 네. 고것도 8팔까지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요런거는 굉장히. 소재가 부드럽고 편해서 좋아요. 어, 그러니깐요. 원단이. 오픈을 해도 괜찮고. 어, 청인데도. 닫았어요. 요렇게 입어도 이뻐요. 고거는 가격이 얼마? 요거 8만원. 8만원. 네. 요런거는 이제. 면바지인데. 제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놨어요. 이거는 좀 키가 큰 사람이 입으면 이쁘겠다. 아니면 이제. 기장을 좀. 접든지. 잘라버려도 돼요. 접어넣으면 멋스러워. 그렇죠. 어, 맞아요. 고거 8팔까지 있겠는데요. 네네. 8팔까지 입을 수 있어요. 고거는 얼마? 요거 바지 7만원. 7만원. 와. 오늘 또 이렇게. 요런 이제. 요거 린넨 저번에. 어. 수선압복이 있던거는. 팔렸어요. 나갔어요. 그 방송 보고 주문하셔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요것도 사이즈가 8팔까지 되나요? 가격은. 요거에 8만 5천원이었죠. 와, 뒤에도 이쁘다. 요렇게. 와, 뒤에도 포인트가 저렇게. 나비. 나비가 있고요. 사장님이 요번에는. 8만 5천원. 네. 요 가방은요. 요거는 5만원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어깨 이렇게 축. 널어지게. 안에 속지 있고. 네네. 요것도 이쁘다. 어른들 입으시게 요거 요거. 보라색. 어, 보라색. 요거 색깔은 참 이뻐. 근데 요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얘가 6677밖에 안되겠더라. 아, 6677. 조금 세요. 산책 있으신 분들은. 네네. 네. 요거는 얼마? 보라색은? 8만원이에요. 8만원. 니넨이거든요. 아, 소재가 니넨 소재. 네. 아, 또. 요런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어, 그렇죠. 배지천이면서. 어, 이쁘다. 어, 이뻐요. 그림도. 어, 흰바지에 입어도 이쁘게 입고. 네. 오픈도 가능하고 닫아서 입고. 네. 원단도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되게.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까지 입을 수 있고. 아, 두꺼운 소재가 아니고 얇은 소재에요. 청일에도. 여름에 지금 입을 수 있는. 네. 요거는 얼마에요? 요것도 8만원이에요. 요거는 사이즈가? 이거 66에서 88까지 가능해요. 아, 66에서 88까지. 그리고 요런 마브라우스. 요것도. 요거 지금 박시하면서 너무 이쁘거든요. 와, 와. 멋쟁이 여사님들 입으시면 너무 이쁘겠다. 밑에 무지치마나 아니면 이런 청해지 같은 거. 그렇죠. 요렇게. 어, 이게 양기비꽃인가요? 네네. 이거 겨자색 양기비꽃.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는? 8만 5천원이고요. 요 스커트랑 요렇게 입어도 되고. 요것도 따로 입으셔도 이쁘고. 와, 세트네. 완전히 같이 입어도. 스커트 요것도 뒤에도. 어, 양기비가 들어가 있고. 네, 포인트를 줘놔서. 네. 요런 식으로. 네, 네. 양기비. 어, 시원하고. 면티를 입어도 되고. 이렇게 브라우스랑 입어도 이쁘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치마를. 어. 그렇게 같이 입어도 입으겠다. 네. 요런 식으로. 네. 와, 너무 이쁘다. 깔끔하면서. 예, 그것도 이쁘고. 겨자색 아까 그것도 이쁘고. 그리고. 그리고 요거 이제 혹시 또 이렇게. 네. 요런 거랑 이제 조금 체격 작으신 분. 예, 예. 뭐 일하면서. 조금 작은 칠칠까지. 아, 네. 고것도 이쁘다. 예. 이거 여행 다닐 때도 너무 좋아. 이런 원피스가. 맞아요. 어. 고거는 얼마. 고거 조끼가. 요거 9만원이구요. 네. 요거 이제 그림은 없지만. 요 원피스도 입으니까 참 이쁘더라구요. 아. 고거 진짜 이쁘겠다. 박시해가지고.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쓰고. 요렇게. 우리 사장님이 워낙에 멋쟁이시고. 요렇게. 코디를 잘 하시니까. 요렇게 하면 너무 이뻐요. 그거 팔팔까지 사이즈 되겠는데요. 네네. 엄청 큰데. 키가 많이 크시면 안되는데. 어. 어느 정도 키에는. 어. 너무 이뻐요. 밑에 뭐 이렇게 레이스 달린. 네. 어. 사장님. 요것도 이쁜데. 요거는 이제. 요것도 되게 소재 좋은. 원피스인데. 요렇게. 롱. 멜빵. 요거 조금 키 크신 분 입으면 참 멋있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고거는 얼마요. 참치마. 요게 가격이 조금 세게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원단은 되게 가볍고. 이것도. 소재가 참 좋아. 어. 부드럽고. 되게 가볍고. 100,000원 세일해서. 네. 나도 나중에. 가격 기억 뭐한다. 내가 방송 봐야 되겠다. 그렇죠. 방송을 보시고. 이 바지가 너무 이뻐요. 이거 그때 방송 보고 한 분이. 요런 류의 바지를 이렇게 해서 내가 보냈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고. 어. 너무 이쁘다. 요거. 요렇게 꽃도 너무 이쁘고. 네네. 요런 바지 위에 아까처럼. 이런 브라우스도 괜찮고. 그렇죠. 요렇게. 그렇게 입어도. 아니면 티. 어. 그거랑 그렇게 입어도. 너무 이쁘고. 티를 입어도 너무 이쁘고요. 어. 그 바지는 얼마에요? 바지 요거 7만원이요. 가격도 너무 괜찮아요. 아. 그 분이 안 그래도. 8만원을 보내셨길래. 내가 많은 보내드렸잖아요. 세일합니다. 네. 요거에. 88? 88. 88출문까지. 66부터 88까지 있는데. 요거에 이제 조금 멋스러. 저기. 어떤 분들은. 네. 이런 그림들을 원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난 그거는 딱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이렇게. 내가 내 스타일이라는 거 나갔어요? 청바지 그때. 아. 그거 나갔어요. 예. 그거 누가 찝어가지고 지금. 월요일날. 그거는 좀. 오시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쁘다. 얘는 얼마. 요바지도 요렇게. 그것도. 너무 편하고 이뻐요. 응. 가격대 같고. 사이즈 좋은. 원단은 다 두껍지가 않구요. 너무 좋아요. 지금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원단이거든요. 가볍고 시원하고. 요거 바지 얼마? 6만원? 7만원. 7만원. 얘도 7만원. 네네. 이런 거는 진짜. 멋있죠. 그림이 너무 멋있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요거. 웃돌이 요런거. 이 그림이. 아. 이 여자분이 너무 이쁘다. 지금. 같은 그림이지만. 요렇게. 머리. 머리 색깔이랑 틀리게 해서. 요거 위에 짧은.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라 아직. 완성. 그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요런 것도 너무 이뻐요. 그거 그냥. 끈 원피스에다가. 네네. 걸쳐도 되고. 걸쳐도 되고. 요런 배기바지나. 요런 반바지에 딱 입어도 너무 이쁘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그거 너무 귀엽다. 그거는 한 5566? 네. 요거 66에서. 작은 77까지 충분히 돼. 자. 청바지는 거의 다 프리사이즈니까. 어. 약간. 배가 있으셔도 걱정하지 마시구요. 입으세요. 요렇게. 요거 너무 이쁘다. 요거 해지 남방.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 색상도. 참. 이쁘고. 보기에는. 두툼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가늘고. 아니. 가늘게 아니라. 얇고. 부드럽고. 요즈음. 완전히. 젊은 사람들이 왜. 안에 흰 면티 있고. 또. 오픈에서도 잘 입고. 이렇게 닫아서. 굉장히 기장 좋고. 멋스러워요. 그건 얼마요? 8만원. 디자인 참 이쁘거든. 요거랑. 이제 비슷한 분위기도. 요건 좀 짧지만. 요거. 저번에. 한 번 나왔는데. 요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너무 귀엽다. 요거 이래가지고. 치마 입어도 이쁘고. 네. 맞아요. 요렇게. 약간. 엄바라스 되가지고. 너무 귀엽다. 요건 얼마? 요런거는 지금 제가 다. 8만원. 8만원씩. 요거 바지 7만원이고. 바지는 7만원. 요렇게. 맘에 드시는 거를. 이렇게 캡쳐를 하세요. 캡쳐를 하셔가지고. 사장님한테. 아니면 이제. 그림을 봐주셨다가. 어. 머리 올리네요. 이렇게 뭐. 그렇게 문자를 주시면. 사장님이. 어. 답을 해 주실 거니까. 요렇게 하고. 요거 이제. 어. 원피스료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요런 닌넨 원피스들. 네. 요런 것들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렇죠. 요거 무슨 꽃이에요. 그게. 요거 맨드라미. 맨드라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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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고것도. 요즘 제가. 속치마를 빨간거 봤을 하는데. 요렇게 입으셔도. 이쁘고. 네. 흰거 있으면 흰거 입으셔도. 만약에 속치마가 궁금하시면. 속치마도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요거 이제 맹. 요거는 소매가 조금 더 있는. 아. 그거는 맹꽃인가. 명자나무꽃. 명자나무꽃. 요것도 맹 속치마를. 요렇게 빨간색 입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린 입어도 이쁘고 뭐. 요거는 약간 긴팔인가 보다. 뒤에가 저 허리나인에 이렇게. 사장님이 포인트를 이렇게 주셨어요. 소매가 7부. 7부. 또 엄마들은. 팔 내는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부. 원단이 너무 좋아요. 와. 정말 이런건. 어깨선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명자나무꽃을 그려놔주고. 이렇게 사장님이. 요건 얼마에요? 요거 두가지는 12만원. 아. 고거 두가지는 12만원. 네. 하나는 명자나무. 하나는 맨드라미. 응. 맨드라미꽃. 저 검정꽃도 이쁘다. 이거 진짜 좋은데. 얘가 좀 가격은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청도에서. 어. 천연염색 하시는 분이. 옷을 만든걸 갖고 왔는데요. 폭이랑 위에 목순데. 너무. 너무 멋있고 좋아요. 이거 이제 위에는 요렇게. 응. 이렇게 이제. 어.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어가지고. 원단도. 이제. 사이즈는 정말 편하게. 구구까지도 가능하시면서. 어. 그러네. 네. 입으면 촥 늘어져서. 늘어져서. 굉장히 품위도 있고. 멋스러워요. 어. 여기다가 이제 안에. 요거 그냥. 검정꽃. 검정꽃 아니면은. 스킨색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쵸. 검정꽃 하셔도 되고. 요렇게 밑에는 그냥. 속바지. 보라색이나. 분홍이나 뭐. 흰거다. 아무거나 하셔도 되구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 요거는. 제가 지금. 세일가루도 22만원. 아. 그게 천연염색이라. 네네. 이 원피스 자체가 되게 비싼데. 이거 내가 작업하면서 되게 오래 걸렸는데. 네. 그걸 꽃을 뭐라케요. 요거 양기비. 아. 그것도 양기비.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여기 사장님 옷을 사여봤지만. 세탁기에 제가. 청바지같다가 돌려도. 그림이. 안 벗겨요. 안 벗겨져요. 예. 우리 꽃님들. 그걸 아시구요. 그리고. 만약에 맘에 든거. 이제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소하고. 입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이제. 그거를. 입금 확인 후에. 보내주시거든요. 요렇게. 지난번에 이제. 가방같은거. 이렇게. 맘에 든거 있으시면. 어. 가방도. 이렇게. 저기 하셔가지고. 캡처하셔가지고. 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모자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모자는 또. 써보셔야 될거 같아가지고. 느낌을 또. 아셔야 되니까. 요렇게. 제가 한번. 화면을 쭉. 이렇게. 보여드릴테니까. 요렇게. 맘에 든거. 캡처를 하셔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가격 문의. 하세요. 이렇게. 이쁜게. 막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많아도. 또 헷갈리니까. 그죠? 너무 많아도. 음. 요것도 나름 참. 이렇게. 사장님. 사장님. 나 아까. 저거 흰거. 그거. 티. 저보세요. 흰거. 요렇게인데. 박시하게. 이게. 어디를 입어놔도. 요게. 기장이 많이 안길면서. 약간 박시해서. 좋더라구요. 저 흰거 하고. 그거하고. 두개 저 사게요. 흰거. 흰거. 또 내주세요. 내주세요. 어. 이렇게 사장님에는. 옷이 이쁜게 하나하나 보면. 이쁜게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어. 요 청바지도 진짜 이쁘다. 이거. 멋스럽다. 요거. 요거.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모자랑 저렇게. 같이 사서. 쓰셔도 이쁠거 같구요. 속지가 궁금하시다면. 속지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요것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원단은 청이래도. 두껍지가 않고. 다 좋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얇으면서. 부드럽고. 어. 더운 천이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이쁘죠. 요렇게. 제가. 오늘. 또. 찍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가. 여기서. 3시 반에. 퇴근하면. 저는.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막. 온몸이 다 아파서. 일을 많이 하니까. 어. 경남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든요. 마사지 받으러 가니까. 전번에도. 문자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마사지 받는 동안. 답을 못 해드리니까. 고기. 밑에. 전화번호 아까 고기. 네. 제가 또 이제 전화번호 이제.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또. 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나. 경남 마사지를 받고 싶다. 저한테 문의하세요. 정말. 정말. 가격도 저렴하게. 온몸 전신을 해주는데. 정말 잘해요. 어. 정말. 정말. 그래서 제가. 늘 받으러 가거든요. 자. 여기. 고기. 아. 그리고 사장님이 또 이렇게. 수강생 이렇게. 모집도 해요. 한 달에 얼마에요? 수강생. 수강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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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에 15만원인데다가. 이제 물감이랑 재료비 5만원 해서. 20만원에. 10번. 아. 들으셨죠.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문의하세요. 대구에 사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요렇게.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저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꽃님들. 이렇게 예쁜. 또 옷 보시고. 어. 날도. 구질구질하게.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 예쁜 옷. 이렇게 쇼핑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